네.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6년 구월 학평 나영씨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.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. 이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제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A와 그다음에 X축 위에 서로 다른 2점 B와 C가 있고요. 지금 AB 길이랑 AC를 갖다 즉 이등변 일단 삼각형이라고 나와있네요. 그런데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 G가 Y는 X분의 1 위에 있어요. 그래서 X좌표가 지금 얘가 T구요. 그 넓이가 3T일 때 BC의 길이 FT 극한 부활한다. 됐죠? 자 그럼 일단은 G의 좌표를 알아요. G좌표가 뭐냐면 T, T분의 1이겠죠. 그런데 이 G라는 것은 이 이등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에요.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이등변 삼각형 다음 일단 딱 뭐예요? 수선에 발을 내렸을 때 그게 결국에는 밑변을 이등분 하겠죠. 이등변 삼각형이니까. 그게 무게중심 지나는 건 당연하고요.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게중심의 성질 여기가 2대 뭐가 되겠다? 1이 되겠다.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가 있냐면 이 A좌표는 T, 됐죠? 여기다가 1대 2니까 3배라 해야죠? 그래서 T분의 3이 되겠다. 됐어요? 자 문제는 뭐가 나와있어요? 삼각형의 넓이 나왔죠.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? 이 Y좌표가 이 삼각형의 높이니까 우리는 밑변의 길이 BC길이 FT를 곧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. 됐죠? 자 그래서 넓이식을 구해보면 밑변의 길이 FT를 했으니까 넓이 2분의 1에 밑변 FT 곱하기 높이는 T분의 3이 얘가 얼마다? 3T다. 이런 겁니다. 됐죠? 자 그러면 계산하면 되겠네요. 이거 앞에면 T제곱 3 날라가고 2가니까 FT는 2T제곱이다. 이렇게 되겠죠. 됐나요? 자 뭐예요?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겠네요. 자 그래서 대입할게요. 계산해보면 자 리미트 T가 1로 가고요. T-1에 2T제곱-2T가 되겠다. 그럼 얘를 2T로 묶으면 T-1 약분 되죠? 약분하면 되겠네요. 됐죠? 따라서 1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겠다? 그렇죠. 2가 되겠다. 그래서 만족하는 답은 2가 나오겠습니다.